안녕하세요 공식채점관 마이크입니다 3월 9일 수요일 6시 30분 저녁에 보는 시험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시험 잘 보고 오셨습니까? 네 이거 보면서 여러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판단할 수 있겠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아이디어박스를 적용할 수 있겠구나 채점기준 한번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part 1 1번 2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채점기준이 뭐죠? 네 누가 뭐래도 이 발음 억양이 두개로만 채점됩니다 여러분들 아나운서처럼 읽을 필요 없고요 weather report 못해요 알겠죠? 중요한 건 이 두 개 이 두 개만 잘 신경 써서 말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자 발음에서 우리 세세한 것들은 우리 본강에서 다 다뤄봤고요 뭐에서 제일 많이 틀린다고요? 네 강세 잘못나요 강세 잘못 넣으면 없는 단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단어가 되기도 하고요 또 강세 말고 음절 여러분 한국어 같은 언어로 음절을 넣으라고 그랬죠? 자 음절을 계속 끼워 넣으면 여러분 네 알아듣기가 어려워져요 채점자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억양에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묶어 읽기 자 여러분 끊어 읽기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어렵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올리고 내려 읽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봐볼게요 자 우리 4이라는 전지사의 목적어를 묶어서 읽어주셔야 돼요 자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자 두 단어부터는 못 벌리는 건데 네 단어까지도 나옵니다 자 뭐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although 접속사가 또 나왔습니다 although you do something 올려 읽고요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y라는 전지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자 by the time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by something 올려 읽고요 주어 동사 하고 내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세주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단어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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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절 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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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b 발음은 우리나라 ㅂ 발음이랑 달라요 더 부드럽습니다 다시 visibility 좋아요 conditions conditions 자 그래서 여러분 숙취해소 음료 중에서 condition 하기 때문에 많이 이름절에다가 넣어서 실수를 하는데 자 이음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conditions conditions 이렇게 좋아요 자 다음에 이제 나열식 문장이 나왔는데 여러분 주어로 나왔어요 우리 지난 총평도 다뤄봤는데 자 a 하고 올려 읽고 b 하고 올려 읽고 c 하고 내려 읽는 건데 자 c 하고 문장이 끝나야지 내려 읽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여기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묶어서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a b and c are 이렇게 묶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do something 올려 읽고요 you do something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불안전한 문장이죠 문장이 덜 끝났으니 올려 읽고 끝났으니까 내려 읽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variety variety challenges challenges experienced experienced experience experience 도끼 쪽에 들어가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또 문장이 끝났으면 올려 읽는 거 내려 읽는 거 자 여러분 감점은 다 여기서 된다고 그랬어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문장이 끝났으면 내려 읽는 걸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제가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프리 오리엔테이션 하는 걸 또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면서 선생님끼리 모여서 이제 팝박 런치 같은 걸 먹는 거예요 자기가 음식을 싸워서 먹는 건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 몇 명 왔다 이런 걸 또 체크하거든요 이번에 사우디에레비아에서 몇 명 왔고 사우스쿠리아에서 몇 명 왔고 가끔 북한에서도 오는데요 아무튼 여러 나라에서 온 걸 체크하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한 스물다섯 명 정도가 왔다 그러면 이제 ESS 선생님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한국 학생들이 이제 말투를 따라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제 말 끝을 못 내려 읽으니까 아 버터 막 이런 식으로 놀리거든요 네 여러분들 앞에서는 뭐야 미국이 온 걸 환영한다 이렇게 하지만 네 그렇게 좀 많이 놀리거든요 자 이게 한국 학생들이 특징이에요 문장까지 계속 올려 읽는 거 그래서 내려 읽는 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것만 지키면 만점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part 2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이 뭐죠?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 자 사진 전체 묘사가 끝입니다 여러분 뭐 수동태 복문 사용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 우리 틀 느린 거 있죠? 시간만 좀 분배를 잘 해주시면 돼요 시간 분배 글씨를 좀 또박또박 써야겠네 이게 칠판 글씨가 아니라서 제가 원래 글씨를 되게 잘 쓴데 뭐 이렇게 이쁘지가 않네요 자 아무튼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나오진 않았고요 자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실외 카페 우리 사이드 워 카페라 하는데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왼쪽에는 남자예요 모자를 쓰고 회색 옷을 입고 있고요 뒤돌아서서 통화 중이에요 이렇게 통화 중에다 표현 다 많이 해봤죠 on the phone talking on the phone 좋습니다 사진 한가운데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보여요 여자는 컴퓨터를 하고 있는 중 그 뒤로는 여러 명의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사진 왼쪽인 야외 카페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왔는데 뭐 좀 한가로워 보이겠죠 아무래도 야외 카페니까 자 그럼 여러분 퍼스트 시켜놓고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네 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쓴 거랑 여러분이 말한 거랑 제가 한 거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this picture was taken outdoors 라고 그랬어요 what I noticed first in this picture is a man on the right 오른쪽에 있는 남자라 그랬습니다 자 he is wearing a 어 제가 아까 왼쪽이라고 그랬나요 오른쪽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른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있는 남자 이렇게 있었어요 뒤돌아서서 이렇게 통화 중이었습니다 he is wearing a grey shirt and a hat he is showing his back to the camera and talking on the phone 자 중심물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인물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몇 초 정도 흘러야 돼요 30에서 35초가 흘러면 되죠 우리 그렇게 시간 분명히 연습했죠 자 그럼 여러분 떨어지는 시계로는 10초 15초 정도가 남으면 되겠습니다 자 I can see some sidewalk cafes on the left of the picture it looks peaceful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네요 자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이 한 거랑 좀 비슷했습니까 이거보다 덜 말해도 만점 나와요 이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잘못된 정보 때문이에요 본문 사용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동태 같은 걸 안 넣어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정말 편하게 만점 맞는다 이거 무슨 레벨 테스크라고요 low level task low 뜻이 뭐예요 낮은 이전에 낮은 레벨 테스크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파이 3 자 4번 5번 채점 기준 뭐죠 질문에 답한다 질문에 답한다 오케이 그리고 너무 짧지 않게 자 그리고 6번은요 질문에 답한다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논리 자 그리고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건 역시 3점 만점이에요 자 말할 것만 있으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박스 공부 열심히 했죠 오케이 하셨죠 우리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갖고 가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인터넷 서비스 오케이 인터넷 서비스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막 유추가 되지 않나요 우리 연습한 대로 하니까 유추가 되지 않아요 봐볼게요 하루에 대략 얼마나 오랫동안 인터넷을 사용하고 how long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뭘 제일 많이 합니까 what 두 개 물었어요 두 개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얼마나 오래 하니까 여러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괜찮아요 아무거나 얘기하고요 뭐 많이 해요 뭐 쇼핑도 괜찮고 뭐 watching video tutorials도 괜찮고 한번 가볼게요 I use the internet for around an hour a day 자 하루에 1시간 정도 사용을 합니다 I usually watch video tutorials on YouTube YouTube에서 video tutorials를 봅니다 여러분 video tutorials는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아마 how to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동사 엄청 다양한 것들이 쇼어 나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 아이스크림 케이크 만드는 뭐 케이크 만드는 뭐 바퀴 갈아 끼우는 거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다 나와요 저도 예전에 video tutorial 꽤 많이 올렸거든요 저는 제 집 우리집 차구에서 많이 차를 좀 만졌거든요 거기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5분 문제 유출됩니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봐봐요 자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얼마나 오래 썼습니까 How long? Are you satisfied with it? 만족합니까? 두 개 물었어요 두 개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It's been a year I guess A year 오케이 좋아요 How long?에 대한 얘기했죠 Duration을 얘기했습니다 I'm okay with that 만족한다는 얘기요 It is fast and good I think 빠르고 좋아요 괜찮습니까? 두 개 물었는데 두 개 다 대답했나요? 네 여러분 얼마나 잘 했든 간에 두 개 물었는데 하나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자가 분명한 답안 감점이라 얘기했어요 오케이 3점 만점 뭐 의미한다고요? 만점 받기 쉽다 계속 생각해 두세요 멋있게 말하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6번 갑니다 인터넷 서비스 구울 때 가장 고려하는 거 가격할이 네 오케이 자 discount package 나왔으면 무조건 할 말 있죠? 오케이 좋아요 Speed up the internet or customer services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뭐 고를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골라서 얘기해볼까요? 우리 많이 해봤죠? 좋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자 이것도 역시 몇 점 만점 3점 만점 말할 것만 있으면 점수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파일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표 분석 문제는 채점 기준이 뭡니까? 뭘 잘해야 돼요? 표에 있는 내용 전달 자 내용 전달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질문에 답을 하는가 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그러면 언제 시간 정보 어디서 장소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답변을 여러분 답변은 그 정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전사가 뭔지 헷갈려가지고 말을 안하면 그게 하자가 분명한 답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어떤 표가 나왔는지 한번 봐 볼게요 자 Family Sports 하고 Schedule 이렇게 나왔고요 날짜 장소 전형적인 표가 나왔죠 여기 맨 왼쪽에 보통 시간 날짜 나와 있고요 게임 참가자 준비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막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나왔어요 오케이 행사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오케이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이거 얘기 좀 되겠네요 자 8번 가볼게요 아이 한 명이 5살입니다 참가 가능한 게임이 없겠죠? 있어요 하나 참가자가 5-year-old 하나 있거든요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형적인 8번 문제죠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자 9번 어른이 참가하는 행사가 있을까요? 다 말해 주세요 두 개 있어요 여기 참가자의 Adult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두 개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개 나오면 좋아하죠 세 개도 두 개만 나오네요 이상하게 세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정보 다 집어넣는 거 연습 많이 해봤죠 저랑 어떻게 하는 팁도 많이 드렸죠? 우리 본강의에서 오케이 다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우리 진짜 진짜 중요한 파일 파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파이브 채점 기준이 뭐죠? 문제 인식 내가 문제를 알아들었다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하나 더 뭐죠? 자 그리고 해결책 제시 해결책 제시에서 해결책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 해결책이 왜 좋은지까지 설명을 하셔야지 여러분 점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요? 채점자는 여러분이랑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본강 시에서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 가게 우리 동네가 가장 오래됐고 유일한 가게였습니다 아 전형적인 트위트 스피킹 문제 배경 설명이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수십 년째 한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근래에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손님을 뺏기는 중인데 왜 그런지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도 이미지를 싸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결국은 뭐예요? 어 왜 그런지 알고 싶다 이게 뭐예요? 의견을 묻는 거죠 그럼 아이디어 바로 나옵니까 여러분? 피드백, 카드, 이메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 발채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Our store used to be most loved by the community members However, recently several new stores have opened and stole our customers 당연히 우리 스크립트에는 스토리라는 표현이 안 나왔고 took 이렇게 나왔어요 뺏어가다 라는 얘기입니다 took t 오케이 자 I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 I don't I don't understand why this is happening We are offering the lowest price in town 우리 제일 싼 가격을 제공하는데도 이런 일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견을 물어본 거죠 아이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feedback cards 방문 고객에게 의견을 듣고 문제점 파악 할 수 있겠고요 email them 의견을 듣고 문제점 파악 이미 고객의 이메일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 반영하는 걸 묻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활용했고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Hello This is Sarah Crabtree Returning your call 자 이렇게 인사말 했고 문재인식 I received your message You understand that You want to know why our customers are shopping at other stores not ours 우리 쪽에서 안 하고 왜 다른 데 사는지 어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알고 싶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No worries I think I can help you hear my suggestions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서재스 해볼게요 자 First of all I suggest you use feedback cards 이렇게 feedback cards 사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So customers who visit us can give their opinions on improvements 자 우리 발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Provide some gifts if a customer's idea is great 그 사람 생각이 좋으면 선물도 주고요 That way more customers are encouraged To give us their opinions and improvements 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In addition I suggest you email all of the customers to ask if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us 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이메일을 한번 보내봅시다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동일한 얘기죠 We can So we can figure out what kind of problems we have and fix them 문제점 파악할 수 있어요 Figure out 할 수 있고 Fixed them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These are my suggestions If you have any questions call me back Thanks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 자 새로웠던 문제는 아니었고요 의견을 모아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Feedback cards 이면 우리 많이 다뤄봤던 거죠 오케이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마지막 Part 6 가보도록 할게요 Part 6의 11번 문제 Express an opinion 자 여러분 여러분의 여기서 채점 기준은 뭔지 오케이 뭐예요? 채점 기준은 뭡니까? 질문에 답하느냐 오케이 잘 안 써지네요 조심스럽게 써볼까요 질문에 답하느냐 플러스 뭐예요 논리 자 채점표 제가 보여드렸죠 질문에 답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채점표에는 컨텐트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Fluency예요 유창성은 굉장히 작습니다 멋있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무조건 질문에 답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질문에 답하는 게 컨텐트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리고 채점자는 여러분이랑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얘기지만 왜 그런지 한 번 더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트위스픽이 이게 전부입니다 자 나는 질문에 답하고 내가 말한 거 설명하겠다가 끝이에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보세요 나 빼고 다 잘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저한테 배우신 여러분들은 이미 시험장에서 A 있습니다 최고예요 이미 제일 잘 준비되어 있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 왔고요 저랑 이렇게 공부하면서 당연하죠 채점자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질문에 답하고 천천히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점수 제일 높아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기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자 분야에 대한 열정 나왔고요 자 뭐 다양한 책임감을 밸런스하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The ability to balance multiple responsibilities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Communication skills 자 이거 굴러서 얘기할 게 많네요 맞죠? 우리 많이 다뤄봤던데? 맞죠? 많이 다뤄봤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자 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은 영어로 뭐라 합니까? Job applicant 라죠 Okay for a job applicant Which one is more importan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y need to consider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Okay 가볼게요 자 커뮤니케이션 skills 골라서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커뮤니케이션 스케이스로 아이들 박스 그대로 풀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 엄청 많이 다뤄봤죠? 자 소통이 쉬우면 어떻게 돼요? 일도 함께 잘 할 수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자 그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believe that that communication skills are more important for some reasons 라고 그랬고 자 first of all if an employee has good communication skills he can communicate with others easily 더 소통을 잘하고요 In other words he can ask for help easily and learn a lot from others 도움도 쉽게 요청하고 더 많이 배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t'll increase work productivity and eventually bring more money to the business in the long run 이라고 했어요 결국 여러분 이제 어떤 여기서부터는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뭘 골랐던 간에 뭘 골랐던 간에 아까 다른 항목을 골라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일이랑 관련되어 있으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 사업에서 사업장이 In addition 게다가 Unemployee who has good communication skills can get along with others 우리 get along with 뜻이 뭐예요? get along with 잘 어울리다죠? 당연히 소통을 잘하니까 잘 어울리겠죠? These days there are many team projects 팀 프로젝트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People need to work together 다 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점 우리 많이 해봤어요 아이디어박스 팀 프로젝트에서 맞죠? Everyone has different ideas and perspectives So the employee can share various ideas and opinions with others and come up with better ideas after the discussion 우리 이거를 아이디어박스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다뤄죠? 이렇게 색다른 문제 아니었고 나왔던 문제 또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박스를 공부하신 여러분은 정말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다뤄봤고요 저는 다음 총평 강의에서 뵙는데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인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무조건 나는 질문에 답하고 내가 말한 거 설명하겠다 그 마인드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공시 채점한 마이크는 다음 총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